자기가 나간 게 나간 게 나간 게 나간 게 꼭 뺏어 뺏어 정배복방 잠자리로 아이고 지금 기철은 날 싫어다 놓고 강우 양식일 줄은 내가 몰랐구나 삼계영 청원식을 그릇노릇 강우 고이장 보라고 봐라 시어머니 모르게 고치장 올라먹더니 단장을 넘어가서 고와떡만 산다 시어머니는 지고 슬퍼무리는 야 우린 가시던 가고 싶어 가요 전주산 꼭대기 단포도 없던가 구비갈곡 덜덜이란 앙구도 없던가 시어머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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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게로 가고 난 못 따라가면 난 밤이 타던 날 세워라 훔쳐라 꼬부가지 돌려놔라 가까운 두 개 그릇이 걸 가지고 간다 세워라 아버지 날 세웠어 참말로 날 세워서 날이 세 승부가 안 나 아따 우리 유승님 어르신은 집중하다가 현실인데 우리 박살벌이 선생님 쑥대머리 야 살다 진도하는 게 아니라 쑥대머리 강용구 선생님 아니 어째 그냥 딩동댕을 하셔버렸어 저는 두 분이요 오늘 중으로는 안 끝날 것 같아서 끝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야 다음 순서가 또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배우滝 끝